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가족끼리 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 그대로 말씀 가지고 절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렇게 부정적 그러한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각보다도 그렇게 좋아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뭐냐 하늘 색깔입니다. 하늘색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 인해서 공장을 가동을 멈추게 되니까 대기의 질이 크게 그렇게 개선이 되었다. 중국 대기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대기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요즘 하늘 색깔을 보면 원래 하늘 색깔로 돌한 것 같다. 그걸 느껴요. 제가 며칠 전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하늘 색깔이 왜 저렇지 늘 뿌어되고 하늘도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색깔이 말이죠 창조 색깔 같아요 내 느낌이. 창조적인 색깔처럼 파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푸른 것도 아니고 색깔이 아주 증명하죠. 처음 봤어요. 비단 대기 질 뿐만 아니라 소음이 그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공장이 그렇게 많이 가동이 안 되니까 소리가 많이 줄어들고 전 세계에 비행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했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소리가 소음이 많이 줄지요. 인간의 생활활동이 만들어내고 있는 소음이 확 줄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기후 문제로 각종 오염 그런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들이 지금 그렇게 생기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르게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인간의 멈춤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멈춤. 이제 곧 백신이 개발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 그러면 500명, 5천명, 5만명 지금 다 테스트했는데 다 괜찮다. 곧 지금 3억 5억 개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제 곧 연말이 되면 다 그렇게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오늘 또 듣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언젠가 빠른 시일 안에 백신이 개발되면 이제 모두 섭다운이 끝내고 이전처럼 생활을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시 멈춤이라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잠시 멈춤. 다람쥐 체박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자칫 형식화, 무감각화 되어버리는 그리스 생을 재생시켜주는 것이 멈춥니다. 멈춤이 필요하다. 영적으로도 이런 재생, 리프레시, 재생한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재생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영적 재생. 지금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영육관에 삶에 재생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재생이 확 새롭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받은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내 삶의 모든 행동의 모든 생각의 모든 삶의 내용의 플랫폼이 되어서 매일매일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언계의 모든 성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말고 속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웨이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이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증, 불치병이지요. 그 당시로서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자가 치유받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유대교의 고급관리의 딸이 병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들의 특별히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이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절대 믿음이에요. 성경도요. 예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성경이 뭘 말하냐? 오직 예수 말해요. 누가 응답받고 누가 쓰임 받느냐?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이런 영원한 예수를 가진 사람만 응답받아요. 시안하지. 괴 다녀도 그래요. 예수 알지요.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니까 괴 다니지요. 그런데 왜 응답 못 받냐? 왜 인본주의 쓰고 왜 잔머리 울리고 맨날 세상 걱정 염려에 그렇게 고생하며 마음고생 생활고생하며 사냐?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오늘 응답받은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예요. 너 믿음 대단하다. 절대 믿음. 뭐가 절대 믿음이냐?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나 합니까? 예수님 심심해가지고 뭔가 보이려고 아무 얘기나 기적을 행합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면 전부 특징이 그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면 믿음이란 단어가 뭐 필요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의 은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운계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 이루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주부합니다. 그럼 첫째로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18절 1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으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복음시대가 열렸음에도 예전히 지금 종교생활에 얽매했던 세례유안들에게 영적 교훈을 그렇게 주시고 있을 그때의 한 유대의 관리가 와서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방금 그렇게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면 살겠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동일한 내용이 적게 담겨져 있는 마가범 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 관리가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이 회당장이라는 위치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 역량을 입히는 굉장히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회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간 동안에 흩어져 있을 동안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을 성전으로 그렇게 대신해서 하나가 예배되는 곳이고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늘 유대교 신앙교육하던 그 현장이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 기능뿐만 아니에요. 학교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 같은 역할도 했고 심지어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소 역할도 한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모이면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 미국 가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꼭 회당이 있어요. 유럽 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현장 꼭 회당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담 중심으로 살았다. 회당 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고 부활하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바로 들어간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에 랩런트가 있고 회당에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으니까 회당을 들어갔어요. 특별히 회당장 그러면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흥은신된 사람이 아니고는 유대교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회당장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 문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예수님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역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정통적인 라피 그런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도 많겠지요. 지인은 말 것 없고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본문에 여기 저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사용을 할 때는요. 경배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한 청년으로 본 게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으로 본 게 아니에요. 신적 권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역 내용을 달고 있잖아요. 소문 다 났잖아요. 아 이거는 신이 아니거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저 예수는 신이다. 신적 권위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맡기는 이 자세는 신이 아니거나 맡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문제를 완전히 이분은 해결해 줄 것이다. 자기 문제를 확실하게 믿는 절대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회당장의 이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회당장의 상황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뱅고침과는 차원이 다르는 지금 요구예요. 차원이 다르는 지금 이 자세예요. 차원이 다르죠. 왜냐 예수님은 백구장의 중풍병 중풍병 이렇게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뭐냐 다 하나같이 육신의 생명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변고침을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죽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 한 번도 그런 거 본 지 없고 들은 지 없거든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런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내 딸이 방금 죽으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거 본 적이 없다고요. 처음이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 23절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러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절대 믿음을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회당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는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대 습관에 따라서 피를 부는 자들 또 떠드는 자 즉 곡하는 자 곡하는 자 그들이 와 있었어요. 유대 풍습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피를 부는 자 둘 이상 곡하는 자 한 사람 이상은 꼭 그렇게 두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서 보고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더라.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비웃지요. 말도 안 들어서 오래 한다. 죽은 데 살아나냐. 당연한 반응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내보내셴 후에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자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건넝 앞에 모든 사람들은 비웃으면 싹 다 사라지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느라. 그 회당장 야이로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완벽하게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강 나지 마세요. 완전히 맡기는 믿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뭘 보십니까? 지금 생명은 내게 달렸다. 생명의 주인이란 거예요. 생명의 주인.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코로나19에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벌 떨 거 없단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내요. 죽어도 주를 내요. 아멘. 아무 관계없다. 우리는 죽음도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 생명 소원자의 특권이 부신들은 벌벌 졸잖아요. 지금 앞에 생명을 권하노신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지금 사역 시작 중에 시발점이 됐다. 세계적 암권위자 김의신 박사 잘 아시죠? 미국 최호 권위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 우리나라 자주 왔다 갔잖아요. 두 차례나 미국 전 미국 전역의 최고 의사로 뽑힐 정도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환자는 누구냐? 한국의 기혼여성 기혼 다섯 쉽게 말하면 한국의 아주마들 제일 고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암 판정을 딱 받으면 암입니다. 판정받으면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장하게 치료에 임한다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50% 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날 확률 50% 를 보는데 한국 여자들은 죽을 50% 본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죽구나. 외국 사람들은 아 나 50% 산다 그러니까 희망 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죽을 죽을 것 걱정 걱정 안 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기혼 여성들은 자기 몸 걱정만 해도 힘들 텐데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은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시입장각 하냐 온갖 걱정 염료로 병상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암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가짐이다 그랬어요. 마음가짐 차라리 될 대로 되라라는 배짱식으로 나가는 환자 약간 뭐랄까요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낫는다는 거예요. 깡패 기질 이 판사판 사는 사람은 잘 낫는데요. 그런데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뭐냐 이분 말씀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분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장로예요.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그들은 담대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암을 이길 면역력 김 박사가 기적적으로 치료된 사람들을 도저히 살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치료된 사람들을 봤는데 대부분 기독교 이었다. 확인해 보니까 이들의 면역력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천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천배나 그리 낮지요. 그렇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믿음. 건강하게 살고 또 삶도 건강합니다. 생각이 건강하니까. 베드로서 5장 7재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냥 맡기를 안 했잖아요. 잘 보세요. 그냥 맡기를 안 했어요. 다 맡겨라 그랬어요. 다 맡겨라. 하나도 들고 들고 있지 말고 다 맡겨라. 들고 있을수록 예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랬어요. 이 문제는 안 돼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모든 문제 모든 것 여러분 삶에서 오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잔여 문제 여러분 사회 문제 생활 문제 모든 것 다 죽게 맡겨라. 그래야 뭐요? 내 영혼 평안해지. 우리 성교사님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로 성교 현장이 여러 가지 더 힘든 게 많이 있겠지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김요한 성교사님의 가족 아들 졸업했다고 사진을 보냈는데 보니까 이야 얼굴들 좋대 그냥 얼마나 누렸던지 얼굴이 막 통통 살이 쪄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얼굴이 평생보다 훨씬 좋네요. 빵을 많이 부었는지 몰라도 여하튼 억울이 너무 좋아. 억울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왜 없겠어요. 힘든 건 많아요. 음성으로 나오긴 했는데 온 가족이 다 뺨 마디가 쑤시고 아프대요. 졸업한 아들이 어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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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걸려온 거기가 걸리나고 아이가 갔다 와서 그랬는지 어떻든가 뭐가 됐는지 온 가족이 다 뺨 마디가 다 부수리네.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데 얼굴들 다 좋더라고. 여러분 그냥 맡기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몽땅 맡겨라. 예수가 그리스도 오면 답 났으면 끝난 거예요. 무슨 염려를 하고 걱정은 미래 내 일을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다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걸려 자기 해결해야 되니까 맡긴 사람은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 그건 누리게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보금적 신앙생활이라 보금적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고, 부동한 믿음입니다.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열두 해 동안에 열일정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도까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 가시던 도중에 도중에 열두 해를 혈일정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거도서를 만졌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심하게 하열을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하열을 하게 되면 부중한 여자다. 치급을 당해서 가족들에게서도 주위의 이웃들에게서도 그 마을에게서 왕따를 당하는 생활을 하는 상대란의 부중한 여자 그것도 12년 동안 혈일정으로 앓았다. 온갖 병원 온갖 약을 다 처방해서 나름대로 해봤겠지만 12년 동안 하열을 하니까 사람이 살겠어요. 못 죽어 사는 거지. 온갖 방법 다서도 안 되죠. 유대인들에게 열두 해 열두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다시 말하자면 이 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진 상태 열두 해. 2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완전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는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마가범 5장 27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 듣고 무리들 가까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 이것이 여자에게 뭘 줬습니까? 참 소망을 주고 그 정도가 되면 그 정도로 기적을 행하고 그 정도로 변고치면 나도 변고치면 받겠구나.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모두 만날 자격도 하고 만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15년 동안 들은 고통당하던 이 여자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누구에 든지 몰라? 들어 듣는 순간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바뀌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믿음을 모여 들으면서 납니다. 들어야,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들어야 성령이 변화시켜지요. 영계 모두의 성도들 여러분 주의를 보세요. 여러분 주의를 보면 복음 들을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열두 해 동안 혈중알들자처럼 고통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름을 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인생 터닝포인트 인생이 변화되는 치유는 말할 것도 없고 치유 말 안 했어요. 구원을 받으니라 치유는 당연한 것이고 치유되면서 구원을 받았다. 변화의 시작이죠. 들어야 되죠. 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자는 겁니다. 국내외적으로 강수금 비롯해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마침 못 들은 구원 못 받은 저희 영혼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생을 걸고 복음 증가하자. 2, 3, 7 나라 살리자. 되고 안 되고 하나는 말아서 하세요. 우리 기도시에는 우리 비전이고 우리 방향이에요. 무슨 건망지게 너희가 2, 3, 7 나라 살리자. 가난한 어부 12명에게 세계보험하여 승인받았어요. 초대교의 120명 모여가지고 로마 보금하고 세계 온 세계 우리에게까지 보금 증거됐어요. 하나님은 능한 자 부주와 부여한 자 원치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믿음이 지위의 플랫폼이 됐다.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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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저런 말 이 사람 저 사람 그거 다 속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간단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다 속은 거예요. 내게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없구나. 그럼 답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 보면 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유의 집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들이 밀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밀려 가봐 사람들 애호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제자들 애호사고 그 다음 애호사고 애호사고 예수님이 밀려 가요. 밀려 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밀려 가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베드로가 뭐랬어요. 아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 가는데 누가 손을 대 누가 다 됐죠. 누가 돼요.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밀려가면서 내 몸에 부딪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세요. 누가 믿음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내 옷가를 만졌냐. 같이 가는 제자들도 몰라요. 많이 만지고 많이 건드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만짐 아닙니다. 헬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의 만짐은 단순한 만짐이 아니에요. 무슨 만짐이냐. 믿음의 만짐이에요. 603톤을 다 그냥 단순한 만짐. 이 여자는 생명 근 만짐이에요. 예수님의 거도 따르면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확실한 다시 말하면 확고 부동한 믿음. 이거 있었어요. 확고 부동이 뭐예요? 태도나 결심이 확실하게 굳어져 흔들림이 없는 변화가 없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확고한 믿음. 확고 부동한 믿음. 전혀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 혈육정 여자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고 부동한 믿음. 따라서 확고 부동한 믿음. 이거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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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듣고 흔들림이 저 말 듣고 흔들림이 사건 오면 흔들림이 오직 예수 하다가 대강 예수로 난 예수 없어 대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문제 사건 오면 전혀 다 흔들려 사실 혈육정 여자 입장에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작을 만진다 이 자체가 이거는 생명근 행동이 남자도 하기 힘들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예수님 근처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길을 타고 들어가서 만져야 되겠다는 그건 보통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 부정한 여자예요 혈중이잖아 소문도 안 와서 잘못하면 도레마자 죽어요 근처 오면 그래서 예수님 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냈다라는 말씀에 앞서서 한 말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이 여자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까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결심하고 지금도 두려우면 떨면서 왔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따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하세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그렇게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혈류증 여자가 만진 것이 예수님의 거둣가 그랬어요 거둣가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옷가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기도복에 너러진 옷술이 의미하는데 이 옷술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만드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는 열다섯 번을 감고 그 다음에는 열 세 번을 또 감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위소 이 옷과 이 옷술이요 유대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십오 열다섯 번 감아 숫고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십삼은요 에하드 하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 그런 뜻으로 옷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좀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유일성을 이 여자가 붙잡은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를 지하올 수 있다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유일성이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믿음 연계절 성도는 본문의 여자처럼 확고부동한 믿음이 플랫폼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완전성 영원성을 온전히 붙잡아야 돼요 이거 꼭 잡아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분들 교육자들 사역자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힘 다 뺍니다 이렇게 저렇게 실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미워하고 원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역자들 확고부동한 믿음이 신앙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죽읍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을 가지고 다 알게를 모여 변화의 성장 이루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루이 에브리리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란 책이에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원래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정을 해요 뭐라고 사정하냐 나는 이렇게 축복을 준비했다 십자가도 준비했다 구원도 준비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받지 않느냐 왜 열지 않느냐 제발 빈다 마음문 열어라 나에게 기도해 봐라 나를 좀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축복을 좀 다 가져가라 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지식 조금만 알아요 실제로 정말 절대적 믿음 확고 부동한 믿음 없어요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응답 하나도 못 받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다라는 성교사님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도 보지 마세요 어느 분이 좀 많이 후원해주고 어느 교회가 좀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 없는 사람 없는 성교 평생 죽을 때까지 거짓 구울하듯이 성교장에 있다가 죽을 거예요 당당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대 죽음이 있고 확고부동한 믿음 가지고 겁없이 나가는 미안합니다 저는 사람을 10분만 만나보면 이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인본주의 서는 사람 금방 다 알아줘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성교사님 돈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교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아야죠 없어서 돌려보내놓고 그를 기도할 때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교사님들 이제 정말로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을 긁고 우리가 성교하고 있잖아요 올인에서 생을 들여서 직분 맡아서 장로 권사 칩사로 수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몸된교를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사람을 왜 바라봅니까 왜 사람 의지하려 합니까 왜 당을 지르려 합니까 왜 그렇게 내 끼리 내하고 친한 사람끼리 거기 보금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구하라 하는데 안 구합니다 말씀 어지하지 않습니까 다 여부러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예요 설교 내용이 뭡니까 모릅니다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가 일주일 기도가 뭔 기도입니까 은약 기도해야죠 은약 기도가 뭐예요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 장노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지금 한 며칠 동안 내가 대표 기도를 보면서 이야 정말 자랑스러운 장노들이구나 정말 예원교회 세계 보험에 어느 현장에 내놔도 정말 자랑하는 장노들이구나 우리 교회 이런 장노들이 주구상 최고 장노들이에요 내가 볼 때 기도 안 하고는 평소에 기도 안 하고 그 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장노들이 계시는 게 우리 성도인들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날마다 만날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죠 우리 자녀들 그냥 자녀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늘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한없는 은혜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쉐임을 얻어요 하나님이 매일 쉐임을 주세요 매일 주셔야 돼요 우리 매일 싸움이 현장 나가야 되니까 매일 영적 싸움이 싸워야 되니까 새로운 은혜를 매일 주시고 하나님께 감고하고 매일 그러세요 여러분 아침 일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을 얹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말씀 다 들으면서 출근하세요 무장을 다 해가지고 사무실을 갔어요 무슨 문제 닥치면 그리스의 눈으로 바라보고 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고 자상 사람들과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새털 인생이라 은혜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매일 새로운 삶 그거 못 느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33년을 지금 하고 있지만 평생을 내시는 하지만 나같이 모테로부터 이렇게 제가 3대째니까요 그렇게 한 우리 교인들 얼마나 있겠어요? 대답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제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늘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보실 적은 날마다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살아요 외적으로 내쪽으로 늘 새로운 신나게 즐겁게 늘 축제 늘 잔치예요 환경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닐까 그래서 여호와라 유나야 뭐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뭐로 힘 얻을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뭐로 힘을 얻겠냐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야 기뻐하는 것이 이 말씀을 두고 체험하고 성교들에게 힘을 얻고 이것이 너의 힘이다 세상 이길 힘 사단과 싸워 이길 힘 환경과 싸워 이길 힘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 군사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영계 모두 성도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에서 가는 곳마다 영양이 펴나가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복음 체질 절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완전한 믿음 확고 부동한 믿음을 흔들리는 없는 헬로적 여인처럼 참으로 이 해당장의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칭찬받는 환경을 초월한 이런 절대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평생 이 언약 붙잡고 괜찮은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현장 전도 제자들이 다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시웅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손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